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리처드 시그먼드 목사님은 미국 아이오아이에서 출생했다. 7살이 되던 해에 제코 목사님의 초청으로 전도집회에서 복음을 전했다. 9살이 되었을 때에는 세계적인 신유 전도자 에이사이 엘렌과 10년 동안 동력했고 20대 초반부터는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텐트 전도집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했다. 1974년에 오클라오마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8시간 동안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 그는 사역시에 22명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다. 리처드 시그먼드 목사님의 지옥 간증 나는 내가 지옥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옥의 참상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몸이 몹시 아프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절대적인 공포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죽게 되면 영적 몸을 갖게 된다. 영적 몸은 당신이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확하게 같은 성질이다. 당신은 영적 존재이다. 하지만 육체의 모든 감각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썩은 살이 늘어진 채로 걸어다니는 해골과 다름이 없었다. 지옥에는 구더기들이 있었고 냄새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파괴당하고 있었다. 뱀들이 사람들의 사지를 먹고서 소화시켰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사지가 회복되었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나는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몸이 동강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몸 조각들은 둥근 돌들과 바위들에 걸려있었다. 그리고 귀신들은 몸 조각들을 먹고서 배설했다. 그 후의 몸은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 다시 완전해졌다. 그들이 한 소녀의 입에 불붙은 숯들을 강제로 넣으면서 조롱했다. 너는 진정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했었지. 라고 불타는 세장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불타는 세장들 안에 끌려 들어갔다. 세장들은 불모서 잠겼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소멸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반해울이었다.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액체같이 유동적인 불을 마구 퍼부었다. 지옥에는 숯이 불타는 구덩이들로 보이는 곳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었다. 한 남자는 썩고 있는 팔을 가지고 있었다. 팔이 썩는 데는 백년이 흘렀다. 그 후에 그의 팔은 다시 썩기 위해서 회복되었다. 거기에는 전쟁 시의 머리의 일부가 절단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 머리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찾아 헤매고 다녔다. 지옥의 고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백만배를 더한 것과 같다. 나는 즉시 지옥은 천국의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옥의 문들은 천국의 문들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다. 하지만 지옥의 문들은 검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지옥에는 섬뜩하고 개상한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천국문들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과 비슷한 크기였다. 몇몇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귀신들의 모습은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섬뜩하게 생겼는지를 말해준다. 지옥에는 불로 형별받는 것도 있었다. 나는 지옥의 밤에 가 절망이 있음을 느꼈으며 사람들이 부르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귀신들이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나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사람들에게 가하고 있는 듯 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셨다. 나는 내가 이곳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만약 그들이 내 피로 시선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곳이 바로 그들이 영원토록 있게 될 장소가 될 것이니라. 지옥에는 어디나 귀신들이 바글바글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빌며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금까지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지옥간증이었습니다.